제일 잘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수고하나 부모님 수고했어요 부모님? 부모님 수고했대요 오늘 연기 진짜 미쳤던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좋아 진짜 진짜 이래도 제일 좋았어요 네 오늘의 선수왈로도 공식도 공식도 잘해서 잘하고 이모나의 그 언니 오빠들이 신기해 남... 남과 남과 여자들은 여자는 오로지 낙둥이야 그래서 엄청 신기하다고 든든했어 해외 웃음 그럼 여자로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녁 챙겨 먹어요 저녁 뭐 먹을까 저녁 맛있는거 챙겨 먹어